자, 작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제 이사행에 있는 귀신 말고요. 이제 귀신이 되면 가는 곳 가운데 하나인 지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지옥. 네, 그래서 이제 뭐 현재 있는 귀신도 무섭긴 하지만 내가 죽어서 만약에 거기에 간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벌을 주는 사후세계, 이런 개념이 사실은 이렇게 또 윤리 역사 따져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양 왕론하고 다들 관심이 그렇게 있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실제로 큰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비슷한 형상이 나타나는 걸 보면 사실은 그 지옥은 현실의 반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게 뭔가 그거를 보고 온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반대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죠. 전쟁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아무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옥 하면 이제 염라대왕을 제일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염라,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답사를 다니는 저로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이제 불교의 어떤 그 지옥을 표현하는 공간이 명부전 시왕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가운데 지장보사를 중심으로 10명의 왕들이 있는데 이 염라대왕은 제5대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1대왕인 진강대왕이나 제10대왕인 오도전른대왕이 예를 들어서 대표가 되면은 납득이 되는데 왜 중간에 있는 저분이 중심이 될까 근데 잘 보면 그분이 머리에 책을 하나 이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절에 가서 답사를 하셔보면은 오른쪽 귀퉁이에 책을 이고 있는 이분이 있는데 이 책이 그 유명한 죽은 사람의 명부, 죽을 사람의 명부인 거죠. 이야, 폰트가 얼마나 작길래 책 한 권에 들어가나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태블릿이 아닐까. 아, 태블릿? 아, 캘치미. 오늘 진짜 엄청 현명하신데. 뭐 이상한 거 두고 쉬고 오신 것 같은데. 화요일이라서 그래, 화요일.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올리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뭘 뭘 용인의 김개똥이 이렇게 진천의 무슨 이렇게 토마스 이렇게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5대왕임에도 불구하고 염라대왕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염라대왕이 직접 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승사자를 보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승사자를 보내는데 혹시 생각을 할 때 이 저승사자를 피하면 지옥에 안 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건 이제 전설의 고향에 종종.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승사자가 항상 세트로 다녀요. 두 분이 다닙니다. 그래요? 때에 따라서 네 명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앞문을 막고 창문을 막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을 만약에 피해서 달아나게 되면 죽지 않고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죠. 앞문과 뒷문. 네. 그럼 지하실을 파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간 사람이 역사 속에 실제 등장합니다. 바로 누구냐면 삼천갑자 동방사. 아, 바로 그. 네, 이분이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귀신인 사자들을 도망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려 삼천갑자가 되니까. 삼천갑자. 횟수로 치면 18만 년 동안. 삼천갑자 동방사.